네. 국세청이 세금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명단을 올해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기준 금액을 체납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면서 그 공개 대상도 늘어났는데요. 누가 포함됐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CEO스코의 박주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의 체납 명단 뭐 매년 공개하는 것이긴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에 3억원에서 2억원 이상부터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실제 공개된 숫자가 2만 1,403명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았고요. 금액은 약간 줄었지만 역시 11조 4,600억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좀 분리해보면 개인이 1만 5,027명이고 법인이 6,376곳으로 총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아직은 2배 이상 많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명단 중에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인데 2010년 이후에 447억 원을 내지 않았다고요? 1위에 등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에 가장 많은 개인으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유 회장은 지난 2010년 이후로 총 12건의 체납. 그래서 총 447억 원에 현재 체납을 했습니다. 유지양 회장은 사실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데 2010년 당시에 아버지 유상식 전 회장으로부터 약 400억 원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400억 원을 물려받는데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지학원에다가 이 700억 원을 자기소서를 합쳐서 700억 원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사학재단으로 정리를 하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터졌냐 하면 사학재단에 정리를 하면서 이 사학재단으로부터 이사 한 명의 지명권과 교비 100억 원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명 계약을 합니다. 즉 사학재단에 정리를 하면서 이처럼 사익을 편취를 하면 이게 바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4년 구속형을 봐서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름을 올렸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김우중 회장도 현재 아직까지 약 36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효연의 유병헌 전 회장의 자녀인 섬나 상나 현기 씨의 정리세도 역시 1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예인은 중에서는 가수 구창모 씨죠. 양도소득세 3억 8,700만 원 잡혀 있고 텔렌드 김혜선 씨는 종합소득세 4억 7,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아이라니한 것은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4억 원 액수는 크지만 비교적 적은 액수인데 훨씬 더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체납들을 어떻게 하면 좀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원래 특이한 점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13.8% 감소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읽히냐 하면 국세청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세금 추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은 일반 시민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신고를 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세파라치가 생겼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 정세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내가 약간 손해본다는 정서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04년도 지금까지 보면 아직까지 5만 명이 예전에 이 이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절세하는 것은 좋지만 탈세까지 가면 안 되겠죠. 세금 얘기한 김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지 무려 5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 일반 시민들과 비교해서 종교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런 논란은 여전한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년 만이죠. 의미가 있는 것은 우선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에 법이 재정된 이후에 인내 유효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반 유리할 직업으로 말하죠. 직장인들과 차별화는 뭐냐 하면 종교인이 자기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임금 명목에 대해서만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일반 종교인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수행지원비라든지 목회활동비, 성무활동비 등으로 즉 영수정을 첨부할 필요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돈들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특혜 논란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이중장부를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이중장부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단체가 소득에 지출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감시를 하겠지만 소득 외에 돈을 집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중장부를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마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자기가 낸 세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명목을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송과된 세입법 개정안 등을 보면 여기에 세액공제 축소한 등이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또 일반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세금 확보를 노력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기본 경제정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윗목을 덧대피면 아랫목도 안 터질 것이다. 즉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중심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주요 정책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차별화를 둔 것 같습니다. 우선 실효세를 높이려고 지난 정부에서 25%로 상영을 했죠. 3천억 이상. 그와 동시에 대기업에서 주는 많은 세금 절세 효과인 R&D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공제 정도를 다 낮췄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반면에 중소기업들에게는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세액공제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읽히는 부분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낮춰서 그 세금을 가지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기조를 읽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연금저축상품 같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역진되는 이런 제도들도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고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줄여서 서민계층에게 더 많은 정부의 혜택을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정부의 어떤 기조정책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주조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일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